대풍 오마이스가 밤사이 전라북도 지역에 적은 비를 뿌리고 물러났지만 장마전선의 영향이 이어져 비 소식이 계속되겠습니다. 자정부터 집계된 강우량은 익산이 10.3mm, 부안 9.7mm 등 대부분 10mm 안팎을 기록한 가운데 현재는 비구름대가 서해상에서 강하게 발달하면서 서해안과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기상청은 아침부터 낮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려 곳에 따라 200mm 이상의 강우량을 기록하겠다고 예보했습니다.